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어떤 근로자가 95dB 소음 수준에서 하루 8시간 작업했습니다. 조용한 휴게실에서 20분씩 휴식을 취한다고 매시간이죠. 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 시간 가중평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95dB에서의 허용시간은 4시간이라고 가정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좀 어려운 문제가 처음부터 딱 나왔네요. 이건 공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TWA라 그랬는데 TWA에 관련된 데시벨은요. 이 공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우리 산업안전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 우리가 앞으로 또 이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이 기회에 또 알아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좀 어렵게 출제하기 위한 의도로 나온 문제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D값을 알면 바로 공식에 넣어서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런데 D는 뭐냐면 노출 소음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출 소음 양이라는 것은 지금 봤더니 조금 우리가 번거롭게 해놨죠, 문제가. 제가 8시간 작업하는데 매 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8시간이기 때문에 20분이 몇 시간이 해당되는지를 먼저 계산하시면 되겠죠. 20 나누기 60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0.333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0.333 시간인데 이게 몇 시간이니까 8시간이면 8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전체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2.6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666 시간만큼은 빠진 나머지가 뭡니까? 노출된 시간이다, 작업한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총 8시간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666을 8시간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5.333, 실제 노출된 시간은 5.333으로 나오네요. 3333 시간만큼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출된 것은 뒤에 보시면 4시간이 허용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계산할 때의 허용시간 분의 노출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나오죠. 이게 뭐냐? D값이 해당되는 노출 소음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구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4 했어요. 133.325가 나오네요. 133.32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음 노출 양을 어디에? D에 대입을 해서 대입해서 로그 값을, 이건 지금 상용 로그, 미치 10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걸 먼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133.325에 나누기 해서 100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1.33325가 나오죠. 자, 이걸 로그를 취해서 로그 1.3332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1249가 나올 거예요.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0.1249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16.62를 곱해주면 되죠. 2.074, 2.07478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또 90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90을 해주시면 92.0747, 92.0747, 약 92.0747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선 바로 노출 양을 줬으면 좀 수월한데 노출 양을 구하도록 매 시간에 대한 휴식 시간을 준 거죠. 그럼 매 시간마다 20분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계산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60분 중에서 20분이 빠졌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40분씩 했다는 얘기죠. 이걸 8시간 동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시간에 40분씩을 8시간 동안 했다.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노출된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산해내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노출된 시간을 하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95dB에서 4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dB에서 8시간 노출이 가능하고 여기서부터는 5dB이 증가할 때마다 노출은 1분의 2씩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5g 같으면 4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허용기준, 허용시간인 4시간 분의 노출시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133.325가 나오는 게 소음 노출량입니다. 이 노출량을 이 D값에 대입을 해줘서 이 공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답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은 사실 우리 안전에서는 크게 다루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정신작업부하를 측정하는 측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때 심박수의 변동, 뇌전의, 동공반응 등 정보처리의 중추신경계 활동이 관여하고 그 활동이나 징후를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정신작업부하를 측정하는 측도가 4가지가 지금 보기에 다 나와 있네요. 이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먼저 알아두시고요. 문제가 좀 쉽습니다. 심박수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생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중에서는 생리적인 측도를 해당되는 내용이 다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4가지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생리적 측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차파니스가 정의한 위험의 확률 수준과 그에 따른 위험 발생률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파니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다르게 해석해도 됩니다만 10에 마이너스 8성이 나온다는 것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 것은 그랬는데 극히 발생할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빈도가 10에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고요. 그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에 마이너스 5고, 가끔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에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은 크게 시험에서 이걸 알아야만 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으로 나오는 것은 항상 10에 마이너스 8성에 해당되는, 전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것만 문제로 지금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이 부분만큼은 답으로만 좀 기억을 하셔도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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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